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판매서비스 중고강사 김윤입니다. 오늘 함께 배울 내용은 제 9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생생의 아숙 중요표현 그리고 핵심문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의 생생의 아내용 먼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생의 아숙에서는요. 고객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여러 안내를 해주는 표현들을 배웠었는데요. 문장 속의 관련 원법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은 시간표현입니다. 생생의 아숙 표현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몇 시인지에 관한 표현은 숫자 뒤에 디엔, 몇 분인지에 관련된 표현은 숫자 뒤에 펀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중국어 시간표현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시간표현에서 시일을 나타낸 표현 중 주의를 좀 해야 할 부분은 생생해야 해서 말씀드렸듯이 두시 표현할 때인데요. 알 디엔 절대 아니고 량 디엔, 량 디엔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 분의 다양한 표현도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우리 5분이라는 표현은 우펀 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1분에서 9분, 즉 분의 표현할 때 한자리 숫자일 때는요. 숫자 앞에 0, 숫자 0은 중국어로 링이라고 하죠. 이 표현을 붙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즉, 링 우펀, 링 우펀 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30분이라는 표현도 산시펀 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생생해야 해서 배웠었죠? 바로 어떻게도 할 수 있다? 빤, 빤. 자, 여기다 더 덧붙이자면 15분, 15분이라는 표현을 이커, 이커 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45분이라는 표현을 산크, 산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3시 15분은 중국어로 산디엔 십우펀 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산디엔 이커 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9시 45분은요. 그렇죠. 쥬디엔 스시우펀 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쥬디엔 산크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우리 한국어 표현에서도요. 몇 시 몇 분 전 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중국어에서도 있습니다. 바로 부족하다라는 뜻의 동사 차 를 사용하는데요. 기본 어순은 차 그리고 분 그리고 시 즉 차, 펀디엔 이 어순으로 표현을 하시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1시 55분 이라는 표현을 5분 전 12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시 이디엔 우수우펀 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몇 시 몇 분 전 가볼까요? 자, 중국어 표현으로는 차 우펀 12디엔 차 우펀 12디엔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싹싹 연습의 이 패턴은요. 제가 생생양에서 강조했던 내용. 시간표현 플러스 동사 어순. 시간표현 플러스 동사 어순의 내용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음, 질문형으로 좀 할 건데요. 이번 패턴은 주어가 지디엔 몇 시에 동사합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연습할 문장입니다. 공연은 몇 시에 시작합니까? 라는 내용인데요. 공연, 연추 연추, 시작하다,开始 전체 문장 연습해 볼게요. 연추, 지이디엔,开始 연추, 지이디엔,开始 자, 두 번째 표현은요. 롯데월드는 몇 시에 문을 열어나요? 자, 롯데월드는요. 르티엔 시제 르티엔 시제 문을 열다는 카이 문 전체 문장 갑니다. 르티엔 시제 지이디엔 카이 문 르티엔 시제 지이디엔 카이 문 자, 마지막 표현은요. 공항버스는 몇 시에 출발합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공항버스 공항버스라는 중국어 표현은 지창 다 바 지창 다 바 출발하다 라는 단어는 추바 추바 전체 문장 갑니다. 지창 다 바 지이디엔 추바 지창 다 바 지이디엔 추바 잘 따라 읽어주시고 계신 거죠? 자, 두 번째로 함께 우리가 배워볼 내용은 바로 연동문입니다. 자, 이것도 생생화에서 제가 좀 살짝 설명을 드렸었는데 연결하다 연 동사동 즉, 연동문은요. 하나의 주어에 둘 이상의 동사나 동사학으로 이루어져 연결된 문장을 가리키는데요. 그때도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고 했죠. 이때 연동문에서는 동사가 발생한 시간 순서대로 표현하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자, 생생화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죠. 엘리베이터 타고 주어 띠엔티 올라가세요 샹취 이런 내용으로 전체 문장이 닌 주어 띠엔티 샹취 바 닌 주어 띠엔티 샹취 바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연동문이요. 첫 번째 동사 나오고 두 번째 동사 이 관계 자체가요. 동작의 선후뿐만이 아니라 원인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방식이나 목적 등의 표현들을 이제 나타내 주는데요. 어, 보통 첫 번째 동사로 라이 즉, 오다 뭐, 취 가다 이런 동사가 오는 경우에는 보통은 두 번째 동사가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와요. 즉, 어순을 좀 정리하자면 주어가 라이나 혹은 취가 나오고요. 또 다른 동사가 나오면 주어는 두 번째 동사하러 옵니다. 주어는 뭐 두 번째 동사하러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드려야 이해하기가 쉽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어, 저는 가요. 워취 그런데 저 먹으러 가요. 먹기 위한 목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워취취 워취취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먹다라는 동사가 나오지만 잘 생각해보면 먹으러 간다라는 건 어떤 장소를 가는 게 먼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어의 연동문은 어떻다? 동작이 발생한 시간 순서대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저는 먹으러 갑니다. 워취취 자, 이제 구체적인 장소로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저 먹으러 중국에 가요. 이러려면 중국 먼저 가서 먹어야겠죠. 중국어 표현은 워취쫌 중국에 먼저 가서 먹어야 하니까 워취쫌 자, 그러면 뭘 먹을지 목적을 하나 더 집어넣어볼까요? 더 길어집니다. 저는요. 중국 음식을 먹으러 중국에 갑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려면 중국을 먼저 가고 그런 다음에 중국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 워취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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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싹쌍 연습의 패턴도 이 어순으로 합니다. 주어 첫 번째 동사로 라이나 취 이번에서는 우리 취 동사로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동사가 나옵니다. 즉, 주어는 뭐 하러 갑니다 이런 표현으로 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표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음, 당신은 뭐 하러 갑니까? 무엇을 하러 갑니까? 이면 자, 무슨 무슨 동작을 하다라는 또 다른 동사를 알아야겠죠. 그거는 바로 간 간 이라는 표현입니다. 전체 문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니 취 간 샤머 니 취 간 샤머 자, 두 번째 연습할 내용은 어, 이거에 대한 대답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여행하러 가요. 이렇게 표현하려면 두 번째 동사 여행하다 라는 단어를 알아야겠죠? 바로 리싱 리싱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전체 문장은요. 워 취 리싱 워 취 리싱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구체적인 한번 목적어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저는 친구 만나러 중국에 가요 이면 어, 연동문은 어떻게 대한다 했죠? 일어난 순서대로 하니까 중국 먼저 가고 친구를 만나다 해야 하거든요. 자, 친구를 만나다 라는 표현 찜앤벙역 찜앤벙역 전체 문장 갑니다. 워 취 종워 찜앤벙역 한 번 더 가볼까요? 워 취 종워 찜앤벙역 이렇게 연동문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볼 표현은 바로 방향 보어 입니다. 자, 보어라는 거 제가 살짝 설명드렸었는데요. 보어 중국어의 보어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보어의 기본 역할은 뭐냐면 수러의 뒤에서 이 수러를 보충한다 해서 보어 라고 하거든요. 이번 시간 함께 배워볼 표현은 방향을 보충한다 라고 해서 방향 보어 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작이 말하는 사람 쪽으로 가까워지는 방향을 보충해 주려면 라인 멀어지는 방향을 보충해 주려면 취 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방향 보어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 생생화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렸을 거예요. 이때 라인화 취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 오다 가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된 게 아니라고 했죠. 다른 동사 표현 뒤에 라인화 취를 사용해서 말하는 사람 쪽에서 가까워지는 방향이냐 아니면 멀어지는 방향이냐 이걸 보충해 주는 방향 보어로 사용되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구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동사로 사용될 때입니다. 그 남자는 옵니다. 이렇게 동사로 사용될 때는 타 라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남자가 올라와요 그 사람이 내 쪽으로 올라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려면 오르다라는 샹 뒤에 방향 보어 라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타 샹 라이 타 샹 라이 이렇게 방향을 보충해 주는 보어로 중국어는 표현을 하고요. 이번에는 취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그 남자는 갑니다. 이렇게 동사 표현을 하려면 타 취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는 돌아갑니다. 내 쪽으로 멀어져 돌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려면 호이라는 동사 뒤에 취라는 방향 보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사람 쪽에서 멀어지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타 호이취 타 호이취 라고 합니다. 중국어의 여러 동사 뒤에 라이치를 사용한 표현들이 정말 많거든요. 방향 보어라이치 이걸 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시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올라오다 부터 갑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라이 말고 취방향부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외워지는 건 없어요. 많이 듣고 많이 따라 읽으면서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자, 패턴으로는 방향부어 라이치를 사용한 내용으로 조금 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틴수어를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듣자 하니까 당신이 돌아온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뭐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돌아오다는 그렇죠. 호일라 호일라 요 내용 이용하시면 돼요. 자, 전체 문장 갈게요. 틴수어 니 호일라이 시험아 틴수어 니 호일라이 시험아 자, 두 번째 표현은요. 음, 정류장은 맞은편에 있습니다. 건너가십시오 라는 표현인데요. 자, 우선은 방향보로 건너 가다 라는 표현 할 때는 고취 고취 이 표현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정류장 정거장 이라는 표현은 차장 그리고 맞은편 이라는 표현 두이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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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문장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연습할 문장은 인도장은 2층에 있습니다. 공항 인도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2층에 있으니까 올라가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자, 역시나 올라가다 라는 표현은 상취 상취 자, 공항에서 우리 물품 인도하는 공항 인도장이라는 표현 기억하시나요? 링취초 링취초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럼 전체 문장을 정리해 볼게요. 링취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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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취초 잘 따라해 주시고 계신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함께 배워볼 표현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유용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 틴수어라는 표현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생생화에서 듣다 팅 표현과 말하다 슈어 표현이 합쳐진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말하는 사람, 즉 화자가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사용을 해요. 한국어적인 표현으로 좀 설명을 들으자면 듣자니 뭐뭐라 한다 혹은 듣자니 그냥 빼고 뭐뭐라고 하더라 뭐뭐라고 해 라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문장의 맨 앞에 사용돼서 표현해요. 자, 예를 들자면 어, 그 남자 중국어 잘한다고 하더라 라고 표현하려면 틴수어 타더 하위 헌허 틴수어 타더 하위 헌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싹사 연습의 기본 패턴은 틴수어 맨 앞에 있고 듣자니 뭐뭐라더라 요 내용을 할 건데요. 좀 새로 나온 단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아, 듣자니깐요. 당신들이 행사한다고 하던데요. 라는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요. 행사를 하다라는 요 표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가우허동 가우허동 전체 문장만 연습해볼까요? 틴수어 니멍 가우허동 틴수어 니멍 가우허동 자, 두 번째 표현은요. 아, 듣자니깐요. 이곳에요. 인터넷에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하던데요. 라는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상에서 왜 유명해진 가게 이 표현을요. 왕홍띠엔 왕홍띠엔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혹시 왕홍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왕홍띠엔은 왕홍에서 먼저 이 단어를 알아야 하는데요. 왕홍이라는 단어는 왕루어 인터넷상에서 공랜 유명해진 스타 즉, 왕홍이라는 표현은 온라인 셀럽, 인터넷 스타를 왕홍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오픈한 가게 그래서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가게를 왕홍띠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선은 단어 정리했고요. 근처라는 단어는 푸진이니까 전체 문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틴수어 저 푸진 요 왕홍띠엔 틴수어 저 푸진 요 왕홍띠엔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문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듣자 하니까 오늘 저녁에 비 온다고 하던데요. 라는 표현 비 오다 라는 표현은 샤우위라고 하겠죠? 오늘 저녁은 진티엔 왕상 전체 문장합니다. 틴수어 진티엔 왕상 샤우위 틴수어 진티엔 왕상 샤우위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십과 제가 바로 새 상품으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 내용을 배우게 될 텐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도 잊지 마시고 싹싹연습 mp3 들으시면서 꼭 마무리해 주세요. 읽는 것도 꼭 많이 연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신코러 부잼부상 绘画 您好 不给我代金券吗? 先生 您到酒楼的服务中心领取吧 啊 是吗 你们几点关门? 我们周末 八点半关门 右边有电梯 您坐电梯上去吧 不好意思 先生 您先取号等一下吧 您好 先生 您需要什么帮助? 听说用这个 可以领取代金券 是吗? 对 我先确认一下发票 是三十万韩币 赠送给您 一万韩币的代金券 请您收好 您好